전기차 스타트업 세안, 미, OTCBP 시장 우회 상장 계획 추모. 사진, 위드유, 위드유. 데일리타 하영선 기자, 전기차 스타트업 세안이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고, 미국 장외 시장, OTCBP. 오버더 카운터 블러틴 보드 대 기술 우회 상장할 계획이다 30일 이정용 세안 회장은 세안은 다음 달 중으로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하고, 현지 OTCBP 시장에 기술 우회 상장하기로 결정됐다며, 이달 안에 뉴욕월스트리트의 주요 투자사들과 협의 혹 법률금융전문가를 통해 세부적 사항을 진행기로 했다. 고 말했다, OTCBP는 저가 주장의 주식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1990년에 개설됐으며, 나스닥 상장 이전의 기업 자금 조달을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안의 이같은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. 이 회장은 이와 함께 세안이 OTCBP에 등록된 이후 한국의 세안은 미국의 한국지사 역할을 맡게 된다. 6월 안에 일본의 세안재팬을 설립해 일본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다. 고 설명했다, 일본의 세안재팬에는 그리하라 사토시 사장이 경영을 진두지휘한다. 그리하라 사토시 신임 사장이 선임된 배경에는 그가 한국통으로 한국과 일본 간의 가교 역할 뿐 아니라 전기차 사업을 이끌어가는 최적의 인물로 평가됐기 때문이라는 전언다 한편, 세안은 현재 말레이시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현재 말레이시아 경제위원회 NPM와 구체적인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